안녕하십니까 평양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양24시는 북한 내부의 휴민트를 통해서 북한인민군대 주요군단의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있는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또 소식입니다. 현재인민군대 주요군단은 전용군단 4개군단, 1군단, 5군단, 2군단, 4군단 여기에 북한군에서는 핵심군단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과 국군의 공격을 막고 또 1차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돌격할 수 있는 주요군단이 이 4개 군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반군단이고 11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군단, 소위 특수전 무력군단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숫자, 815, 820, 425 이런 숫자를 가진 특수군단들, 포병군단, 기계화군단 이런 군단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미사일 전문 군단까지 생겨났습니다. 북한 인구가 2,300만으로 추정하게 되면 북한인민군대의 병력 숫자 공식적으로 120만으로 되어 있는데 황장렬 비서가 얘기를 하길 실제로 북한의 가용 무장 능력은 180만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300만의 인구에 120만의 인민군대를 먹여 살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북한 경제력을 가지고 더 불가능한 거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강대국입니다. 국군의 숫자가 65만 명이지만 이게 적은 병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으로 나가는 국방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나라에서 인민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훈련을 시키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불가능한 것들을 유지하다 보니까 걸핏하면 인민군대의 식량 배급이 중단됩니다. 바로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인민군대의 전면 배급이 중단돼서 서희 역량실조 군대가 창궐했고 이때 만약 김대중 정부가 대북 지원을 안 했더라면 북한의 인민군대는 괴멸 상태에 이르렀고 북한의 김치왕전은 완전 붕괴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민군대 배급은 항상 불규칙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축소되거나 늘 그렇게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완전 중단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 말기 입구자락이 오면서 지금 6월달 아닙니까? 이제 7월달이 돼야 핵곡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고산지역이기 때문에 핵곡식이 나오는 시점이 좀 뜹니다. 6월 말 7월쯤 돼야 핵감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때가 지금 가장 식량이 부족할 때인 거죠. 지금 북한 내부에 전용군단 4개 군단은 포함해서 후방 군단은 더 많았고 또 없고 인민군대 주요 군단의 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단은 아니고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 않으면 중단인 거죠. 그리고 인민군대 지휘관들, 인민군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가족은 이미 배급이 중단되어 있고 본인들 배급을 지금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인민군대가 어떤 상태에 이르겠습니까? 이 사진은 가장 최근에 북한군 병사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이게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 정도의 몸무게, 어깨라든지 이런 몸의 크기를 보게 되면 거의 초등학생보다 더 작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군대가 아니라 아이들인데 군복을 입혀놓고 이렇게 지금 앉혀 있습니다. 몸도 작은데 대부분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군대가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김정은이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만나는 군인들은 살 빠진 애들, 영양실조 걸린 애들은 내다 세우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군 군인들의 모습이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좀 열악하고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민군 특수군단까지도 지금 배급이 제대로 안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군대의 배급이 안 되거나 이런 몸무게 문제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인민군대의 총칼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인민군대는 주의부와 병사 이 두 개의 부류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인민군 주의부는 부패가 돼가지고 병사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을 갈취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외화보리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막당한 권력을 활용한 외화보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인민군대 지휘부가 외화보리를 못하고 또 인민군 병사들을 쥐어짜내가지고 뇌물을 받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인민군 병사의 배급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인민군 주의관 늘의 허화생활도 사실상 완전히 끝난 상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인민군 지휘관 가족들에게 배급이 끊기다 보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자꾸 회의만 하고 열을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북한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가장 마지막에 벌어지는 게 바로 인민군대 식량 문제입니다. 인민군대 식량이 공급이 안 되고 무너진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굽해도 사냥꾼이 사냥개를 굶기게 되면 그 사냥개가 주인을 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냥개는 좀 먹여놔야 사냥을 할 힘이 있어가지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냥개를 굶기게 되면 결국은 사냥개가 주인을 물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의 프리거진이, 바그너 그룹의 프리거진이 결국은 돈 문제, 또 신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푸틴에게 청카를 겨눈 것처럼 북한의 인민군대도 그 충성심이라는 것도 바로 먹는 문제, 일정한 정도의 생활은 하게 해줘야 그 충성심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북한 정권의 최악의 위기가 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화라는 것은 적의 군대가 사라지거나 힘이 완전히 빠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의 정의인 거죠. 인민군대가 먹지 못해가지고 굶는 것은 병사 개개인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인민군대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갑자기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미국 내에 대북지원단체들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인민들이 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민군대가 굶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인민군대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평양 24시는 이런 북한 내부의 중요한 정보들 특히 이제 매우 중요한 것들이 노동당 조직이나 인민군대나 북한의 공권력들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북한 정권의 내부가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정보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득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북한 인민군대의 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매우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고